아니 치킨을 원래 시키려고 했는데 치킨이 족족 다 주문 취소인거에요 1시간 반 전에 시켰는데 꼼 대신 닭으로 닭강정을 시켰어요 닭강정 시켰는데 하나는 뿌링클 맛이고 하나는 양념 맛 계속 안반 시켰어요 그리고 요즘에 핫한 버터맥주도 미리 사놨습니다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신난당 귀여운 잔도신거에요 한번 먹어볼까?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맥주 먼저? 4캐이나 있으니까 AAA플러스 이건 무슨 맛이지? 버터향 바닐라맛? 오오오 맛있겠다 젠자 약간 버터의 향이 살짝 많은데? 음 바닐라향이 은은하게 올라가요 너무 맛있을 땐 3캐이나 1캐이나 4캐이나 2캐이나 5캐기 5캐기 저 조기성 소유소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안념도 먹어볼게요 음! 매콤, 매콤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음! 다른 맛도 먹어볼까요? 이거는 BB, B플러스네 이거는 카라멜 맛조차 지금 약간 축구 보기 전에 먼저 맥주부터 까는 사람 오! 진짜 카라멜 맛나 오! 진짜 은은하게 카라멜 맛이 나는데 뭔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풍미가 살아있어요 음? 선수 이름이 안드레 아이유야? 예쁜 이런 거 알지 않나? 뭔가 행복한 거 같아 지금 좀 행복한 거 같아 뭔가 자취하면서 먹고 싶은 거 시켜가지고 맛있는 맥주랑 같이 이렇게 초코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휴식다운 휴식을 하는 거 같아 그런 느낌 짠! 떡도 이뻐 맛집이네 뭔가 기세가 좋아 아이고 맛있다 꼬릉키 맛 이제 시작하러 가 아몬드 맛 아몬드 맛 짠! 끝맛이 아몬드 맛이 나네요 신기하다 끝맛이 은은하고 고소한 아몬드 느낌 끝맛이 은은하고 고소한 아몬드 느낌 신나가지 우리나라 사람들 응원하는 거 너무 귀엽다 이거 4.5도고요 제가 지금 이거 세잔째 마시고 있잖아요 살짝 기분이 좋아졌어요 살짝 손흥민이다 아이고 맛있네 이거는 좀 세네요 5.2도 이건 헤이즐낮 이거까지 먹어보고 제일 맘에 드는 거 위주로 먹어야겠어요 벌써 치안 본 거 같아 어떡하지 어? 이거 뭐야? 헤이즐넛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게 진짜 헤이즐넛 향이 훅 나요 근데 뭔가 이게 맥주랑 안 어울리는 게 아니고 되게 잘 어울리네 원픽 제일 대치함에 맛있다 이거 한 분씩 다 맛보니까 취한 거 같아요 개웃기다 치킨이 매워가지고 자꾸 술을 먹게 되네 치킨이 매워가지고 자꾸 술을 먹게 되네 안 마시고 안 마시고 안 마시고 안 마시고 가보자고 손흥민 가나 잘하나봐 어떡해 아니? 아니? 오류가 더 잘하는데요 오류가 더 잘하는데요 어? 친척하게 곧 오네 빨리 가 제발 제발 바로 넣어버려 미친 까비 까비 안 돼 뺏어 뺏어 까비 까비 잘한다 그래 그래 가져와 잘한다 가자 가자 차버려 차버려 이 새끼 왜 반지 켜고 난리야 내 바지 제발 코너킥 가자 코너킥 하아 한 번 더 가자 오 오 좋아 좋아 짭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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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안돼 안돼 그렇죠 그렇죠 잘 하고 있다 아 잘하고있다 아깝다 잘할 수 있다 어 어 조심조심 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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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했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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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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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다 잘했다 어 제발 대한민국 가자 안돼! 됐어! 됐어! 왜 이렇게 잘해? 어떡해 내 한미인국 내 한미인국 한 번만 아니야 아니야 안돼 진짜 웃긴 놈이야 야 조교성 얼굴 건드리지마 발목 끊겠다고? 안돼 진짜 다치지마 제발 다치지마 괜찮다고? 안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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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된다 안돼 안돼 아 아 어떡해 내가 봐서 그래 내가 축구 보면 저 내가 봐서 그래 내가 봐서 그래 아 내가 봐서 꼴먹겠어 안돼 아 안돼 아 내가 봐서 지는 것 같아 항상 내가 보면 진다고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시간 많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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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짠 안돼 안돼 한 번만 한 번만 아 미친 아 미친 어떡해 이거 미친거 아니야? 와 진짜 레전드다 이건 진짜 와 레전드다 진짜 이게 바로 한국이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다 이게 바로 한국의 어리다 이게 바로 한국의 합심이다 지렸죠? 지렸죠? 이게 한국이죠? 이게 한국이죠? 이게 한국이죠? 어후 여러분演사 Kind of 와 안녕하십니까